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까칠하다는 뜻은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널리 쓰입니다. 성격이 까칠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만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잘 따져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까칠하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양창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까칠함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까칠해져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까칠해지는 방법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까칠하게 나이 드는 방법 첫 번째,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감정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이를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에 흥분하고 화가 나고 기분이 확 가라앉게 됐을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 뜨겁게 달아오른 감정을 냉각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다혈질이거나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마음을 냉각시키는 장치가 심각하게 고장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이라고 양창승 전문의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일에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 마음속 냉각장치가 작동하도록 고쳐야 하는 분들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화난다고 큰소리치고 상대에게 욕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더 나아가 폭력을 휘둘러 이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이 좀 진정된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때 생각도 없는 놈이란 마음의 냉각장치가 없는 부실한 놈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이 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내가 이로운 일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양창숭 전문의는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이 각 단어의 첫 영어 글자를 따서 SC 법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화가 치솟는 순간 생각 없이 감정대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속 냉각기를 돌려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도록 조절하고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양창순 전문의가 말하는 SC 법칙은 참을 인자 3번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심호불통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법과 일맥상통합니다. 까칠하게 나이 드는 방법 두 번째 지난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이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 자체가 고욕이고 후회가 크다면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 지난 날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생은 한결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일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지금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라는 것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하고 또 내 실수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낮에 벌어졌던 일뿐만 아니라 1년 전, 10년 전, 아니 마치 예전 카세트 테이프 되감기 하듯 세월을 되감아 초등학교 시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있었던 일로 밤잠을 설치기까지 합니다. 자꾸 나쁜 일만 떠올리는 세월 되감기 하지 마시자고요. 저도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록새록 친한 일이 떠오르러 치면 아예 얼른 일어나 헤드폰을 꽂고 오디오북을 낮이 막히 틀고 자리에 눕습니다. 세월 되감기 하는 틈을 아예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꾸 지난 날로 데려가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남들은 다 나를 괜찮다고 하고 좋다고들 하는데도 유독 자기 자신만은 자신을 마음에 들지 않고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에게 아주 야박하게 굴죠. 그러다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 일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칠하게 나이 드는 방법 세 번째 50점만 받아도 만점이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는 분들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상담을 통해 원인을 캐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갈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뿌리인 인간관계에서 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50점 만점의 법칙을 적용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부모 역할도 100점 자식 노릇도 100점 사회생활도 100점 성공도 100점 돈 버는 것도 100점 모조리 만점을 받아야 만족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50점만 받아도 대성공이라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50점 만점 법칙을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적용하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눈에 차지 않아서 늘 불만족스럽게 보이던 자식도 친구도 부모님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위 사람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아는 사람들 중 반은 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인간관계에 매달려 종종거리며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 뭐 걔도 나 미워할 수 있지. 인간관계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50점만 받아야 우등생입니다. 나이들수록 가칠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빡빡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버럭버럭 화잘내는 자신에게 지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게 인간관계에 얽매여 상처받고 갈등하는 자신에게 원칙을 세우고 가칠하게 연습하고 지켜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고 자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 까칠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까칠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